지금까지 정지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럴 바에는 코드로 하지 말고 그냥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뭐하러 어렵게 코드를 짜냐는 불만도 있을 거예요. 정당한 불만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만든 그림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거예요. 이제부터 코드의 진짜 힘을 느껴봅시다. P5에서 애니메이션을 할 때는 draw라고 하는 함수의 내용을 구현하는 걸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함수는 setup 함수가 1회 최초로 실행된 이후에 실행되는 함수인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기에다가 움직임과 관련된 코드를 주면 애니메이션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써클 그리고 200, 200, 100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 가운데에 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원이 안 움직여요. 왜? 똑같은 위치와 똑같은 크기의 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원이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려면 또는 draw라는 함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저 써클의 위치를 달리해주면 되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있는 써클의 위치를 랜덤하게 바뀌게 하는 겁니다. P5에는 랜덤이라고 하는 아주 편리한 함수가 있어서 여러분 랜덤한 값을 얻고 싶을 때 이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랜덤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나오는 결과가 0과 1 사이의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값이, 숫자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숫자가 너무 작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화면폭이 400이라면 0부터 400 사이의 숫자를 얻고 싶다면 곱하기 400을 하면 0부터 400 사이의 랜덤한 숫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귀찮아요. 어떻게 하면 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여기다가 400이라고 적어주면 0부터 400 사이의 숫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한번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0과 400 사이의 숫자가 랜덤하게 써클의 x축에 들어가면서 이런 재미있는 모양이 나타납니다. y축에도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돼요. 크기에도 줘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와우! draw라고 하는 함수가 아주 빨리 실행되는 함수라는 것을 느끼셨죠? 그리고 또 이 함수 안에 랜덤이라고 하는 것을 섞으면 아주 역동적인 효과를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합성해서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